내가 여기 앉을게 냄새 좋아? 아니, 바다 냄새 와, 뷰 좋은데 자고 내가 여기 장어가 되게 맛있다고 들었거든? 장어구이! 장어구이 주문 너가 해? 어디가, 어떡해 장어구이 중짜리 주세요 중짜리 주세요 처음이면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괜찮네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장어구리 정충이 이거야 뭐라고? 장어구이 중짜리 주세요 장어구리 중짜리 해주세요 나는 여자들끼리 만나서 야, 가자! 장어집 가는 거 나 처음 봤어 진짜 이거 근데 바람 냄새 좋아 그치? 벌써? 어 이게 뭐야?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? 본떼기 이게 뭐야? 제대로다 진짜 본떼기 본떼기 나는 못먹어 본떼기 먹어 안 돼 먹자 안 돼 나는 진짜 못먹어 한 번만 한 번도 안 돼 한 번만 먹어봐 그냥 트라이 하나, 둘 그냥 눈떡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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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떼기를 먹이려고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진짜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나머지 부산의 맛집도 먹어야 하니까 저의 건강한 위를 위해서 빨리 후딱 먹고 참겼습니다 음 음 음 우와 우와 벌써요? 와 아 되게 가리지 그래 사진 우와 너무 많다 잠시만 셀카도 3, 2, 1 클라우드 사진 한 만 장 찍었겠다 먹기 전에 사진 꼭 찍어야 되잖아요 참 너무 맛있어 아 네 진짜 맛있어 네, 너무 맛있어요 냠냠냠냠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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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냠냠 장난 아니야 뻑돼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, 맛있지 아 할 것 같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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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역대급 음식이 오고 있어 역대급 음식 뭐지 The best of the best 아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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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coming It's coming 아직 아직 보지 마 아직 보지 마 뭐야 뭐야 짠 뭔데 뭔데 뭐예요 너무 좋겠지 해산물 라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진짜 I really love to eat like 음 I eat anything actually 아 살고 파츠다 That's why I cannot remember how many times I have said that during this trip 살고 파츠다 신화 아 ㅎㅎ ㅎㅎ 하 crus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